직장인 클라스 안녕하세요 직장인 클라스 양주희입니다. 오늘은 신입사원이 자주 하는 실수 회사 전화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전화 오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긴장하시는 분들 계시죠? 받은 받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 오죽하면 많은 분들이 전화 공포증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전화 공포증 완전 극복해보자고요. 직장인 클라스 전화 뱃소리 심장 쿵 내려앉은 적 있으시다고요? 직장인이라면 전화 업무 피할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죠. 전화를 거는 방법이나 받는 태도로 상대방이 기분을 상하게 해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입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실수들이 참 많죠. 전화 받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수신자 번호를 확인하자. 바쁘다고 그냥 받으면 안 돼요. 고객인 줄 알고 받았는데 익숙한 목소리 대표님이십니다. 높은 임원품의 전화나 주 고객처의 전화일 수 있으니 수신자 번호는 반드시 확인하고 받으세요. 그때 꿀팁! 신입분들은 누가 누구 전화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고 궁금해하고 답답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짬내는 시간에 회사 연락망 내선 번호를 보면서 자주 전화 올 번호를 외워두는 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됩니다. 대표님께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는 안 하게 되겠죠. 두 번째, 전화를 받을 때엔 회사명, 부서, 이름을 먼저 말합니다. 평소처럼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개방은 내가 전화를 잘못 걸었나? 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람과 교육 홍보팀 양주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 당겨받은 전화는 대신 받았습니다. 라고 먼저 말한 후 회사명, 부서, 이름을 말합니다. 신입일 때는 부재중인 다른 직원분들의 전화를 좀 받기 어렵죠. 하지만 대담 매만 기억하세요. 대신 받았습니다. 지금 담당자분이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메모 남겨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면 오늘 입사한 당신이라도 전화하는데 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받은 전화는 메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성함, 소속, 연락처, 전화 목적, 전화받은 날짜와 시간까지 꼼꼼하게 메모해서 담당자님께 전달해 주세요. 상대방이 다시 전화 걸겠다고 해도 성함, 소속, 연락처는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또한 본인 선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제가 해결해드려도 괜찮을까요? 하고 말해도 괜찮지만 긴가민가 확실치 않은 내용을 전달할 거면 담당자에게 메모 남겨드린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절하게 무대해야지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앞서서 괜히 아는 척했다가 나중에 난감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네 번째 돌려주기, 당겨받기 단축버튼은 미리 붙여둡니다. 보통 신입분들이 회사 전화기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선배에게 물어본 후 돌려주기 단축버튼, 당겨받기 단축버튼을 미리 적어서 전화기에 붙여놓으세요. 전화를 돌려줄 때는 담당자님 연결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끊기면 123-4567로 전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고 연결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돌려주기를 누르고 돌려주는 분에게 누가 왜 전화했는지 알려드리고 끊어야 합니다. 돌려주기 누르고 바로 끊어버리면 돌려받은 담당자는 이게 갑자기 무슨 전화인고 싶고 전화를 건 상대방은 또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직장인 클래스 그렇다면 전화를 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전화 전에는 예행 연습을 하자. 아무래도 전화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긴장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전화를 걸기 전에는 목적과 요청사항을 미리 적어놓고 연습해봅니다. 이때 너무 긴장되면요. 문장 형식으로 적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너무 빠르게 말하지 않습니다. 미리 적어둔 메모로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한숨 한 번 크게 쉬고 드디어 전화를 겁니다. 이렇게 숨도 안 쉬고 빨리 얘기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클라스 홍보팀 양주희입니다. 영상 제작 문의로 연락드렸는데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문장 사이에 2차 정도 간격을 둔다면 한층 여유있어 보이고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부재중인 경우에는요. 받은 사람에게 내용 전달을 부탁합니다. 농인에서 시작된 통화 그런데 야속하게도 상대방이 안 받고 다른 사람이 봤네요. 담당자님 자리 비우셨습니다. 이럴 때에는 담당자와 언제쯤 통화가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고 난 뒤에 그럼 제가 30분 뒤에 1시간 뒤에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라고 끊던가 들어오시면 영상 제작 문의로 전화드렸다고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전화는 되도록 내가 먼저 끊지 않습니다. 내가 신입이다? 상대방이 나보다 직급이 높다? 그러면 먼저 끊지 마세요. 내가 걸었든 상대가 걸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인사는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감사해야 될 상황에도 그냥 하세요. 신입돼요. 인사 잘하는 것만으로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직장인 클래스 오늘 내용 정리해볼게요. 전화를 받을 때는 수신자 번호 확인하기 회사명, 소속, 이름 먼저 말하기 당겨받은 전화는 대신 받았습니다를 먼저 말하기 당겨주기, 돌려주기 번호는 전화기에 붙여놓기 전화를 걸 때는 예인 연습 너무 빠르게 말하지 않기 교재 시 전달 부탁하기 전화 미리 끊지 않기 이번 시간 어떠셨나요? 신입 때는 모르는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배우고 나면요. 또 별 거 아니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 궁금한 거는 많은데 누군가에게 물어보기 애매할 때는 직장인 클래스로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문제에 시원한 해답을 찾아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